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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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벚꽃 엔딩 코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코드 b-11 2-3번 손가락으로 두개 잡아주면 되요 그 다음에 2-3-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3개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a 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밑으로 내려주면 되요 그대로 그 다음에 E 코드 그 다음에 f-7 이 코드 계속 반복입니다 예 리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는 그냥 내려주기만 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간주 들어가면서 그 칼립소 리듬 들어가죠 그리고 코드 하나 잡고 한마디 한번씩 해주시면 되요 코드 바꿔 잡고 그 다음에 A 코드랑 E 코드는 그 코드가 한마디가 두개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치면은 그 다음에 코드 바꿔 잡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또 뒤집니다 이렇게 또 다른 속으로